가자 나쁘지 않은 것 같애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애 하지만 노작이 좋은 기술 써줄 수 있으니까 한 번 봐봐 컨택트 35 가야될 것 같은데 컨택트 35 가야될 것 같애 이걸 사가지고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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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0%면 한 번 해볼만한거 아닙니까 칠성으로 한 번 찍어볼까 한번 봐봐 내가 더 남길래 태풍에는 dissolved 혐하 тра인 작 돌려볼까 작 돌려볼까 작이 별로 아크인홀을 해볼까 반갑이니까 작을 아 놀공원이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올랐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올랐습니까 아시는 분 어떻게 올랐어 아 아 이거 크다 이거 어떻게 올랐습니까 칠선이 공이 공이 몇이요? 19, 19, 115? 03에 대기로 올랐네 나쁘지 않네 지금 지금 싸주지 않았을까? 그렇지 12시가 되기 전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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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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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선거가냐? 아니 더 사야된다고? 17,000개 쓴거 아니야? 아 그렇지 어후 17,000개 쓴거 어? 아 나 그런거는 어디 보았어 어이구 잘 오른거 같은데? 025에 덱119면은 몇이었죠? 칠성이 벌써 까먹었네 019에 덱119 아 06에 덱4올랐네 그럼 잘올랐네요 35억 주고 샀으니까 35억 주고 샀으니까 얼마 썼나요? 스타프스 타일런트 벨트 내 벨트 뭐야? 케이롬벨트 나중에 팔 때 음 음 음 아 아 아 아 40 사진 몇억 쓴거 같은데 그쵸 총 잘했네 나중에 팔 때 어 12월이구나 아 이렇게 물량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게 이게 60억이니까 그래도 한 50억은 받지 않을까? 그치? 아 어쨌든 결과적으로 벨트를 이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주스탯이 1.68까지 올랐고 수공기 480만까지 올랐네 끝 1.10 1.4 엔垢 2.1 2.1